안녕하세요. 데일리블록미디어의 크립토엑스입니다. 그럼 7월 9일 데일리블록미디어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소식입니다. 암호화폐 도지코인이 하루사이 20% 이상 급등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7일의 신들이 보도했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소셜미디어 틱톡 이용자가 올린 동영상이 가격 급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갈란테라는 틱톡 이용자는 지난주 현재 도지코인의 가격이 매우 낮지만 각자 25달러씩 도지코인에 투자한 후 가격이 1달러가 되면 1만 640달러로 불어날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은 이후 6만개 가까운 좋아요와 4천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는 등 틱톡 이용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급증했는데 이러한 관심이 일시적인 가격 펌프로 이어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지코인의 최근 가격 급등은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의 사용 사례는 여전히 순수한 투기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고 암호화폐류사치업체 대피 디지털의 공동 설립자 아닐룰라가 지적했습니다. 8회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그는 밈코인인 도지코인이 소셜미디어 틱톡 이용자의 도지코인 매입 권유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 같은 개녀를 밝혔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매설이 데이터를 인용 도지코인의 거래량이 지난 이틀간 거의 2000%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블록체인 개발 기업 스택스의 창업자 벤자민소는 은행 등 기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구축된 금융 인프라의 대량 수용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8일코인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그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수용 과정에서 기관들의 역할과 관련해 은행이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면 수백만 명의 은행 고객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벤자민소는 은행 고객들에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지갑을 제공하는 것이 분산운전 기술의 효율성을 금융 시스템에 도입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카르다노, 비체인, 도지코인 등 알트코인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리플은 0.2달러를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데이비드 슈워즈리플 CTO는 트위스리플 가격이 0.2달러 이상으로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남겼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가격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합리적 이성이 가격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기대된 미래 가격이 실제 암호화폐 가격에 공정하게 반영된다고 말했습니다. 슈워즈는 그의 가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면서 부유한 투자자들이 특정 암호화폐의 가격이 저평가 됐다고 생각한다면 그 암호화폐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래가 시장을 조작하여 암호화폐 가격을 부풀리거나 가격 거품을 만들 수 있다는 대중적인 생각은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슈워즈는 암호화폐 시장은 탈중앙화되어 있고 수많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시장 가격은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베테랑 투자가이자 차티스트인 피터 프렌트는 XRP가 교묘히 조정되는 사기라고 생각한다고 했었는데요. 지난해 급등했던 제일링크 역시 사기라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 모건 스털리 트레이더이자 암호화폐 전문가 톤베이스 역시 암호화폐 전문 매체의 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XRP를 리플렉스가 만든 사기 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데일리 블록 미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블의 크립토엑스였습니다. 좋아요와 추천, 구독은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